이동하는 이동 이거 좀 어려운데? 야 이거 이게 청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돼 진 D&A 진! 진! 와, 형. 대박이다.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갈등 시선으로 바꿨다. 맞지, 맞지. 나는 이미 정신적 교류로 했어.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한 다음에 형, 공공이 뭐야? 이게 뭐야? 허리를 폈다 폈다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팀에 있냐? 야, 목은 왼쪽으로 꺾고 돌려준다니까. 상반신을 약간 낮추다는데 왼팔을 어깨보다 낮게 뻗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답. 아니죠.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마지막 프로그램도 K-POP 사전 전통과 관련된 물건을 지켜야 하는 K-POP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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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길 때가 없는데? 도대체 못 이겠는데?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걸릴 것 같긴 하다. 아니야, 이런 뻔한... 또 조선이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 저는. 하... 미용한 우승 자 가시죠 이제 우주의 기운이여 나에게 와라 자 고릅니다 진짜로? 아니야 처음 한 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미용한 우승 이건 괜찮아요 낫배드 낫배드? 아무래도 낫배드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발 아미의 기운을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녀석 한 명 뇌 탁 걍 뇌 아 아 됐다. 와, 이거 안 됐는데. 와, 이거 빡센데. 아이씨. 여기에요? 네. 다 이런 식이죠, 방이? 어디다 숨기냐? 아, 지금 얘가 너무 뽀불하고 나한테 유혹을 하네. 가논 데서 딱. 완전 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진짜로? 아니, 잠깐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씨. 어우, 무난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지? 이쪽이죠? 네. 자... 걸레팡인데? 여기 했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그럴 듯하지 않나? 일단 넣어놓고? 아니면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네. 마이크가 여기 있네.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랑 이렇게 그냥 딱. 옆에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인물에 뭐 걸렸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만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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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올라가자.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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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3번 오, 웃으셨다 봐도 돼요? 잠시만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둘 다 큰 것일지 둘 중에 하나만 큰 것일지 진짜요?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니야, 원래 이게 내 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감이세요? 네? 믿지 마시고 안 믿는 감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네 OK, 이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하세요 내면은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쓰레기통 너무 단순하지 않냐? 나 진짜 가다마다 쓰레기통으로 들었거든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누가 짱은 거요를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을 흘러오고 왔다 알아요 나 진짜 쓰레기통을 한번 본다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봤어요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했어 일단은 없었어 일단은 없었어 그래서 차이가 남았어요? 아니, 그렇지만 안 돼요 이게 뭐야? 하하 이름을 어떻게 숨겨요, 이거를? 이 통신을 다?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못 들어요 정신을 다 하는거예요 알아요 아니...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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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빠지셔서 이 장소로 돌아오면 빨리 나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야. 잠깐만. 물건이 한국 관련된. K-POP. K-POP? 그리고 한국. K-POP과 대한민국. 오케이. 에이 설마. 아 근데 이거 멤버들이 이런데로 먼저 안 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일단 봐야지. 남주야 혹시 여기다 숨겼니? 설마 이런데도 했을까? 동시에. 아 뭔가 이거야. 울고 해. 울고 해. 안 돼. 안 돼.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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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못 하지 이 생각을 이건 진짜 절대 못 하지 안 주면 티가 안 나 앉아도 엉덩이에 거는 게 없어 오케이 아 진짜 이건 기본적이다 얘들아 그치? 어?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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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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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신 끝났다 이거 아니야? 쓰레기통에서 짚신... 우와! 이거 다 왔다! 우와! 야 이거는... 누가 쓰레기통에 짚신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짚신 누구냐?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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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짚신 나왔어! 다 왔다! 야! 뭐야 짚신 뭐야?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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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내가 쓰레기통부터 짚신다고 했지? 야! 태형이 나빼이 어두워진다! 어? 형이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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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같이 누가 쓰레기통에 넣어놔! 아! 아! 짚신 걸렸어요! 아! 쓰레기통 또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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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뭐야? 빗자루 이런 건 아니지? 야! 여기 설비실 100%야! 여기다가 누가 숨겼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2층이 있다면서요? 야! 짚신... 짚신은 레전드였다! 짚신 어디 있었는데? 쓰레기통! 진짜? 진짜 쓰레기통에 숨기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쓰레기통에 짚신 넣어놓은 사람! 바보다! 누가 짚신을 쓰레기통에 버려놓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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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신 재용거 아니야? 짚신 넣어놓은 사람 누구야? 근데 내 생각엔 이건 앞사람이야! 야! 내가 봤을 때 집신 재용거 아니야? 내꺼는 내가 왜 쳤어? 아니! 앞사람들이 작은 거 골랐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짚신을 넣어놓을 생각을 했지? 짚신 재용거 같은데? 저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숨길 데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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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아! B! B! 비수상한데 비켜봐 비수상한데 뭐 있어요? 야 물먹네 남아 어떻게 찾냐 이걸 비수상 이건 아니겠지? 케이팝 그리고 한국 전통 이거 전통 아냐? 야 광도 안 잡힌다 자 찾자 아 이거 종이비행기 형이에요? 종이비행기가 에이 설마 누가 종이비행기가 생겼냐 그죠? 아 깜깜하네 이거 어떻게 찾냐 여러분 여러분 뭘 찾았어 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뭐야 저거?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대놓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이게 뭐야? 저 끝에 이게 하나 걸려있던데 저 뒤에 나무 뒤에 이렇게 하나 딱 걸려있던데 이게 한국적인가? 이거 아냐? 이게 뭐야 근데? 모르겠어 이거 아냐? 모르겠어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아냐? 뭐야? 뭐야 저거? 형 그리고 저기에 깔려있는 이거 봤어요? 꽃 막 있고 한 거 어? 꽃? 네 꽃 뭐 말리고 있고 저기 그 카페 같은 곳에 뭐야 이거? 야 이건 상관없잖아 K-POP에 아니 한국적인 것도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쓰레기 같지 않나? 형 이거 아닌 거거든 그치? 아니 이게 있더라고요 저 침대에 야 태형아 뭐 찾은 거 있냐? 아 뭔가 깔아놨다고? 이 근처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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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이거 이거 약간 일부러 깔아두는 거 같지 않아요? 진영? 진영? 진영 이거 왜 깔아뒀어 이거? 내가 안 깔았어 네? 이거 누가 이거는 못 숨겨가지고 여기 둔 거야 여기다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네 개 세트라 이거 그냥 원래 있었던 걸 걸? 이거 이상한 데 꽂힌 거 같아 아니야? 뭐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거 있다고? 아니 여기 이 순간에 누가 이걸 말려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꽃 말리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 뒤통수를 칠 만한 어디구나 내 생각에 이거 맞아 누구 한 명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너냐? 야 멤버들이 이렇게 고수됐어? 형 형 형이랑 나랑 아니에요 우리 형은 꼴등 그걸 해야죠 한적을 쳐다버렸네 아 형 하나 자꾸 부럽다 형 하나 자꾸 부럽다 형 하나 자꾸 부럽다 아 그래? 청춘ír 야 이거일 수도 있어? 근데 난 이거 같아 저는癪해 한국적인 게 여기 이보다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왜 한국적이야 이게? 아니, 차는 안 울려요? 뭐, 어떤 부분이? 이거 신고 이거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웰컴트 동막골이야, 뭐야? 어, 형, 영화 좀 봤다 아, 진짜, 진짜 모르겠어 나도 하나 좀 찾고 싶다, 야 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 이거 어려운걸? 정말 어려운걸? 리메이트에 숨기는... 사람 없을거 아니야, 선생님? 야, 정국아 어? 한국적이지 않냐? 여보세요? 어라이, 어라이, 이거 깜짝이야 아, 미치겠네 거기 없대, 거기 없대 아, 그래? 아, 지금 뭘 좀 하고 있구나 왜 열면 삐린걸이야? 아니, 그거 내가 열어봤는데 없어 왜?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아, 설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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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엘리베이터에 숨졌겠어 진짜, 설마 역발상으로 엘리베이터에 숨졌... 아, 너... 아, 나 엘리베이터 봤어 바보 아니야, 바보? 왜 웃었지? 왜 웃었지? 나 엘리베이터 봤어, 형 봤어 봤다니까 왜 웃었지, 사람들? 형이 웃겨서 그런 거 아닐까? 한 분만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한 분 누가 봐도 여기 한 분이죠? 네. 짚신이 누구냐? 쫄리겠다.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니야. 여기에서 실패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여러 가지 해도 못 찾겠는데 저걸 어떻게 숨겨? 이 정도 되는 게 와! 이 정도 되는 거 어떻게 쓰지 않겠냐? 야! 야! 인정한다, 진짜. 야, 진짜 숨기잖아. 야, 인정한다. 야, 인정한다, 짚는다. 야, 인정해. 왜요? 짚는다, 인정해. 안 보여. 어떻게 해, 이렇게? 이만한 걸 숨겼다고? 아, 무슨 찾은 줄 알았네. 야, 뭔데? 진짜. 여기 또 와서 또 이러고 있네. 아, 진짜. 와, 진짜. 인정하다, 인정. 와, 우리 진짜 못 찾는다. 와, 다들 근데 잘 숨겼... 어? 아, 아니네. 지민이. 지민이가 손이 되게 차가운데? 눈을 만진 것처럼? 지민아, 바깥에 다녀왔나 봐? 손이 차갑다. 지민이, 손이 차가워. 다 이것도...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당하지 마. 물에 한 번 담갔나 봐? 지민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지민이? 물에 한 번 싹싹 씻었네. 어? 지민이가 물에 씻은 손이다. 지민이가 눈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는데, 되게? 지민이... 지민이가 약간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설마 눈에 숨겨... 아, 걔 진짜 100% 받게요, 지민이. 아, 추워. 왜?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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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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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찾았네. 어디, 어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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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거 한지만 보여줘. 야, 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하지, 네 거를 봐야. 야, 보여줘. 찾았어, 찾았어. 뭐 있어? 형아, 형아. 야, 어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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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데 없지 않을까? 봐봐, 이런 데 팠으면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민이가 진짜 손이 되게 차가웠어요 지민이 저게 손으로 만들어진 모양이냐?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어 밖에서 찾았구나 밖에 없대요? 연락 한 번만요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이 형이 한 번 안 뒤로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없대요? 그쵸? 테라스 여기도 밖에 없대요? 어디야? 아니다 일단 호주씨가 숨겨놓은 물건은 아무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진짜 못 찾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단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난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솔직히 남준이랑 단순형이에요 왜 웃어? 단순한 사람 누르니까 남준형 진형한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 네가 생각하니까 웃겨진 않구나 솔직히 석진이 형 아니면 남준이에요? 제 추측상으로 얘네들은 진짜 진짜 야비하게 숨겼을 거고 야비하게 숨겼을 거래? 남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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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단순한 사람이 남준형 한 번 해봐 아 아 야 지금 내가 의심받아서 안심하는 사람 누구야? 진짜 자 나오세요 잘하라고 저와의 진실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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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 이 정도 연기 잘해 자 이건 네거 policymakers 응 흐흐흐 네가 쓰레기통을 숨겼지 아 일부러 과학에 이렇게 태양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양심이 있다면 티가 날거 진형 잠시만요. 숨겼던 거 한번 재현해 봐. 어떻게 숨겼는지. 저 아니에요, 형. 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꼴따라가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꼴따라가 불안할 수도 있어. 지민이...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걸리면 한 명 꼴등 될 수 있거든요.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민이가 숨겼던 것 치고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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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싱터건대에 다 떨어져서 버렸어. 이 주인은... 형이죠? 진짜 모르겠다. 형, 들어가세요. 이따가 화난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진짜로. 난 진짜 너한테 혜택을 줄게. 난 아니야. 진짜로? 네가 처음부터 날 몰아갔던 걸 생각해 봐. 근데 이건 거짓말. 고마워요.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저구요. 지금 정국이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그 때처럼. 그러게. 얘는 이 흙이 닦고 있잖아. 뭐야? 리마리오야 뭐야? 정국이가 너무 조용해. 정국이가. 어? 근데 도대체 나라인들은 어떤 순결이야? 내 눈으로 봐라. 이번 편으로서 진짜 얘기하지만, 정말 다들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봐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진영인 것 같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니. 추천받을게요. 누구라고 생각해? 각자 생각해서 누구예요? 지목해 봐. 난 지민이야. 자, 지민이. 지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짚신.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이죠? 진영. 진영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민이요.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한테 모르니까 지민이한테 모르는데.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 난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형. 남신이 형인데. 이렇게 다 지민이 형인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 세 총 하나예요.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자.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봐봐. 일어나주세요. 아, 진짜. 진영이야? 너야? 아. 아. 왜요? 나 그냥 한 번 해온 건데. 아, 그래? 야, 잘 찾았어요. 나 이게. 아. 아. 자가. 저요. 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숨긴 거 없죠, 여러분들. 다 저 낚시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같이 자기가 숨긴 거 한번 찾아가볼래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면 한 명씩 가지만.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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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차 단독하고 요리까지 준비해야 할까? 주민아, 잘 먹을게. 주민아, 잘 먹을게. 주민아, 잘 먹을게. 주민아, 1등분에게. 두 분에게 상품. 어? 뭐야? 야, 호바. 나도 보탰다. 나도 좀 나눠줘. 내가 보탰 거 아니야, 호바? 나 이전 보탰잖아. 형, 오픈. 레츠 고.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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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있다, 목걸이. 자, 이거 텀블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형 옆에서 계속 시끄러. 솔직히 이 형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 흔들렸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조달, 조달. 조달, 조달. 가까우부터 춰하자. 네, 네. 야, 이 쓰레기통보다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우면 춥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따라, 따라가시죠. 아, 진짜 대박이다. 멀쩡돼서는 진짜 이 근처고 봐. 아, 진짜 이 방이야? 아, 설마. 아니야, 내가 정국이 통해서 봤어. 저는 큐카드였습니다. 네? 큐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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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거는. 뭐? 아,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억지해. 내 것만 너무. 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 어찌만 더 하면. 처음에 이렇게. 억지 아니야, 이건 억지? 와, 이건, 이건 못 찾는다. 아니, 근데 내가 처음. 이거 알아도 못 찾아. 아니, 처음에. 야,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은, 제 생각에는. 진실과 진실. 아, 다음 저예요? 네. 저거예요? 네? 저건 아무도 아니에요? 저거 아니라니까. 저거 방탄에 관련된 건데. 아니, 이거 방탄에 관련된 건데. 나 두 명한테 걸렸어. 아, 그래요? 응. 근데 안 가져왔어요? 응. 우산 아니야? 아니야. 아, 우산이랑 우산 무슨 상관이야? BTS 우산? 갈라가, 방탄, 큐카드 이런 것들. 아니, BTS 우산이야? 작은식 우산일 수도 있다. 눈에 보여요? 보이지? 보인다고? 여기서 보여요, 형? 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이 엘레베트가 통짜로요? 이 엘레베트가 통짜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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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진짜! 아, 뭔데? 와!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와! 진짜 인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소름 돋아. 야, 저게 본 사람이 있나? 나 엘레베이터만 열어봤자. 저게 볼 생각하는데. 꼬마도 못했는데. 와! 너도 엘레베이터 열었지? 형!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죠. 신나라 감독님. 저거. 다음은 RM입니다. 아, 진짜?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 여기 있어요. 마이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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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야! 야!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이거. 방탄소년단의 마이크죠? 야! 이게 무슨 마이크야? 브릿지? 나는 안내디스크 마이크. 그 역할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데?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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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빨리 빌릴 줄 알았어요. 왜 나 진짜? 응? 정말 단순해요. 책도 다 봤는데. 서명이 우리 앨범이야? 책을 다 봤는데. 너무 단순해서. 사실. 여기 봤는데. 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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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너무 hammy رج有1도 진입. 뭐 그것? 아미밤 Không 봐. 아미밤 잘 possibilities. 좀 얼음 당 мат 내가 다 Jump가를APP으로view? 내가 떨어낸다. 아미밤입니다. 네. 레전드네요. 예 estimation. 선생님iread. 인마의Sm exaggeration. 여러분éf English과 엘리베이터는 말이였. 왔어. 자신만 anticor해보니까? 나의 차 встрет CBS국의 element이 brother realismving. 저도요? εδώ 여기있어요. 있었기. 여기 근처였어. 나 여기 엄청 찾았는데. 저 찾았는데? 나 여기 찾았는데. 여기 두 번 찾았어. 여기 다 갔어. 와, 대박이다. 이 사람들 진짜. 왜, 왜? 어디 있어? 저기 뭐야? 어디? 딩동댕. 저거 열어봤는데, 너? 와, 진짜.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찾냐? 근데 이번 편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슈아야. 야, 씨. 와, 씨. 자, 오늘 1등 누구죠? 저, 제가. 정남 정국이죠.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 진짜. 너 발이 안 나왔지, 처음에.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게임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작하나 봐. 진짜 시작하나 봐. 내가 찾았어. 집시는 누구야? 집시는 누구야? 집시는. 자, 그럼 오늘 꼴등 누구야? 꼴등. 그럼 지민이죠? 지민이요. 지민이요. 아차산 누구와요? 나랑, 나랑 뭐야. 아차산 도시락 싸기. 아차산 도시락 싸기. 저희 둘은 나중에 아차산에서. 오케이. 아차산 좋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광산산단 그리고 달려갈광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라! 광산! 아차산 도시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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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다. 고맙다. 고맙다.